이 생긴 방향이 얘는 이렇게 켰죠 자 쫙쫙 썼는데 왼쪽 오른쪽 저쪽 이쪽 보세요 이쪽은 또 형태가 틀리죠 아 그래서 요 밑에 보면 그 아이슬란드 가시면 올라와 있는 아일랜드 아이씨 아이가 나 틀을 너무 좋아해 예 자 여기 보세요 요렇게 돼 있는데 위에 걸어가는 거야 아이슬란드가 아 아 또 아이슬란드 맞나 아일랜드 아 아일랜드 아 스스로 너무 좋아해 여기 지금 요 보세요 요런 데 걸어 다니는 거거든 예 아일랜드는 그니까 요만큼이 있는 거죠 자 예 해변가에 이거보시오 위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심포니 오브 스톤 근데 여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처럼 돼 있죠 아 근데 재밌는 거는 보세요 얘네들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 앞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만큼만 있어도 이게 세계 명소야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바닥을 보시면 또 좀 내려가면 바닥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니까 형태들이 다 틀립니다 자 요거 사진 좀 찍으세요 아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요 보이는 게 다 제비집이야 제비집 먼지처럼 보이는 거 매구 가게 제비집 있죠 예 이거 다 제비집집 집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위에 야 이거 이거 얘네는 보세요 얘네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주상절리는 없어 아 그 계곡에서부터 우리 아까 개그아라도 봤죠 그쪽 사람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곡물을 따라서 우리 아까 개그아라도 봤죠 그쪽 사람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쭉 가면서 주상절리들이 계속 있는데 요 부분만 보는 거에요 진짜 이게 여기 보시면 진짜 완전히 이 파이프 오르간 같으면서도 어 음악 도레미바 솔라시도 음악을 연주하는 듯한 예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시멘트 부어놓은 것 같죠 예 근데 얘는 다 부서져서 진흙같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같은 주상절리인데도 이 부분부분이 다 틀려 예 완전히 공구리 쳐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쪽은 또 완전히 또 틀려 진짜 편집하고 다 하세요? 아 그쵸 이거로 해가지고 넣으시고 넣으시고 잘 쓰시구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교리 drying 이쪽 ת